connected to the 야 왜 그래 왜 버... 아 뭐야 번개 아! 와아 완전 악에 물들었구만 아 진짜 아 찌렁렸습니다 토하지 마시고 우아 이거 뭐야 저거 찌르기에요 저것도? 저것도 찌르기라고 할 수 있나? 와아 야야야야야 질렀다 진짜 와하우 아하 아이고 칼도 쏘네 아하 야 회복약이 없는데? 아이고 끝났다 내가 모르겠다 그냥 아야야야 뭐라고? 뭐라고? 비약이 있었다고? 비약 안돼요? 비약이 아 아 이 집중, 집중합시다 집중,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C 뭐야 뭐야 x2 뭐야 x2 아, 그냥 다시 x3 다시 x3 다시 x3 아, 왜 그게 왜 그게 안 밟.. 안 밟혔지? 아,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너무, 이번에 완전 꿀이었는데 진짜 개꿀이었는데 끊었습니다 자, 다리만 해요 자, 도의사는 bro jp jp 왈도 안 되는 왜 그거 안 쓰냐, 찌르기 너 동중으로 좀 날아올라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이게 맞으면 안 되지 왜 찌르기 안 하냐 너 왜 찌르기 안 하냐 왜 찌르기 안 하냐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씨 찌르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이번엔 찌르기인 줄 알았다 진짜 아씨 아씨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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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됐어 오케이 이거 안 했는데 아아 좋았어 2패까지 인재일 때 됐다 손 아파 손 아파 손 아파서 영상 볼게요 손 아파서 영상 볼게요 고마워 아버지를 변경할 수 없나 그 말 그 말 내 모식이 어떻게 되나 내가 맞아야 되나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어떻게 번개까지 그 말 그 말 내전을 공중에서 맞으려면 그럼 화살을 맞으라는 얘기인가요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아, 뭐야 야이C 야이 새끼야 아, 야 뭐야 이거 아, 뭐냐 이거 아, 이게 뭐냐 아 말이 됐냐 이게 아 거기서 그걸 맞냐 저 찌르기도 거 간파할 수 있어요? 아, 간파할 수 있어요 저것도 어, 빨리 꺼 어vic 중독됐어? 야, 아이C 진짜 아, 겁나 지렸는데 아, 이번 판 아, 이번 판 진짜 지렸는데 아 다시 한 번 갈게요 아, 번개 반격기 호그 패턴이라고요? 아, 그거 번개를 어떻게 당하는 거다 지금 다리마니 세리비완석 투본 아까 좋았는데 뭐야 이거, 아 왜 갑자기 배기 있어 어우 쓸데없이 9го 아 그러나 어 음 음 음 아, 진짜 아아 잠깐만요 어, 다시 x3 아, 이게 두 번 연속으로 맞게만 만들어도 중독이 걸리는구나 아, 이게 확실해졌네, 이건 어? 야이C, 이걸 못 했다고? 아, 잘하시길 원하는 거 아, 물이 탓 붙이는 카페 아, 잘하실 거예요 아, 잘하실 version 아, Jakarta 그럼, 확실해 아, 잘할 거예요 아, 좋아 아, 어떡해 아, 이제 진짜 멀쏘 아, 말씀하시죠 아, 100% 오케이 아 아, C 찌르기 왔어? 아이고 아, 그냥 C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할 걸 아, C 찌르기 왔어 잡기였어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서 맞아야 되나?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자, 붙어? 자, 붙어? 어, 오케이 오케이x3 오케이x3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어! 와, 마지막에 지렸다 진짜 와 와, 마지막에 봤어요? 와, 마지막에 가둬놓고 패는 거 봤어? 와아 와, 피해한 게 슬퍼 와 ㅎㅎㅎ 이야 와아 어, 마지막에 진짜 나 피도 없었고 에너지도 없었는데 와아아이C 막 이거 다 막으면서 어 이, 이걸 20시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하하하 아, 어마어마했군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처음 못 봤어요 다시 깨주세요 아, 다시, 다시 보기 보세요 지렸습니다 좀 나도, 나도 내가, 내 손이 믿기지가 않았어 어, 그걸 어떻게 다 막았지? 와아 아, 그 그 전기를 어떻게 잘 쓰면 되는구나 아아 아아, 너무 멋지다 나도 다시 보기 봐야겠다 끝나고 이 세상 컨트롤이 아니었음 아, 그래 진짜? 아아 아, 나 내가 검객이 된 줄 알았어 내가 아아 어? 엠마 야, 엠마 오셨군요 어, 30분 안 걸렸어요? 어 아아, 영상 편집된 걸로 봐야 되겠다 이건 편집된 거 보면 아주 쩔겠다 어 복수를 했다 아, 나 갑자기 내, 진짜 내 피지컬 갑자기 뭐였지? 갑자기 각성한 느낌? 어, 전투하는 맛이 너무 좋아요 게임이 최고야 너무 재밌어 꼭 해보세요 팀에서 그냥 콜스에서 하든지 패드로 하세요, 패드로 하면 진짜 진동 때문에 손바칩입니다 어, 뭐야 설마 또 다트 있는 거 아니야? 아, 설마 안 돼 그러지마 제발 하지마 옆에 갑자기 유치원 가방 같은 거 뭐냐 저거 유치원 애들 가방 같은 거 뭐지? 아, 아 오우 아, 어 아, 아 오씨 오오 어, 이거 뭐지? 쟤 안 죽었을 거 같은 이 분위기 뭐냐 제발 좀 나오지 말아 하자 번개까지 쓰고 있어 아, 이번 거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다 어, 공격력 슬슬이 올라가네 아, 마지막에는 진짜 긴장감 쩔었다 아, 그러니깐요 나는 왜 이런 게임하면 피지컬이 갑자기 폭발하지 이거나 하나 배워놓을까? 이거 의미가 있나 이거? 추격 배기 막 이런 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갈고리 공격도 있네 아, 기세로 날아가서 배는 게 있네 어, 이런 거 꼭 갖고 싶다 어, 이거 하고 싶은데? 갈고리 공격 이런 게 있었네 아, 내가 이런 게 없나 싶어 가지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네, 여기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자이üs 다시, 다시 보기 한 번 다시 볼까? 아니 어떻게, 다시 보기를 다시 볼 수 없잖아 아, 다시 보기를 한 번 다시 봐볼까 아, 고맙습니다. 미미본님. 감사드려요.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대도서관TV 구독, 좋아요, 알람 고맙습니다. 하트, 트위치 하트 눌러주시고 좋아요. 아래층에서 기다리게. 아, 너무 좋았다. 어, 뭐야. 장비 슬롯이 해금 됐대. 어, 인사를 뭐냐. 오, 이런게 있잖아. 오, 피해 안개술법. 아, 카타시롤 소비에 사용한다. 어, 그리고 그 사비마루. 어, 사비마루 너무 좋지 않았어요? 두 번을 딱 맞게 하니까 중독되는데 중독 걸리니까 에너지 계속 달던데? 보스도? 어, 중독 의외로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딸마루 괜찮았던 것 같아. 역시 뭔가 이때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때 쓰라고 나온 것 같아. 자, 한번 우리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우리가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확실해졌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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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내가 저기서 어? 야씨, 이걸 못했다고? 한번 여기 딴 데 가자. 와, 내가 여기서 아아 아, 여기서 중독. 저 중독이 개쩔었어. 중독이 딱 걸리더라고. 그래서 보스가 걸려가지고 에너지가 계속 쭉쭉 다는 거야. 어, 생각보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게 안 달잖아요. 우리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게 안 달죠. 저 위에 그 체간이 여기서 약간 욕심냈어. 아, 여기서 욕심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깔끔하게 잡았고 아, 숨맛 너무 좋았어 여기서 야아 너무 좋았어 잡고 그렇지, 여기서 내가 딱 제가 저거 하는 걸 알고선 어, 중독 시키고 중독까지 딱 해서 저 중독 때문에 되게 꾸렸던 것 같아요. 제 피가 좀 줄어드니까 저 체간을 채우기가 되게 쉬웠어 여기서 좀 위험했어 밑에 체간 차는 거 보고 약간 긴장했었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피해야 돼 여기서 체간, 체간 좀 튕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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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닫고 점프 아, 여기서 찌르기라는 거 아, 여기서 당연히 옆으로 뵐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기서 갑자기 찌르기가 들어있냐 여기서 너무 욕심냈어, 여기서 욕심냈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욕심냈으면 안 돼 욕심을 냈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할 걸 그렇지 아, 여기서 깔끔하게 잡았고 아.. 아, 체감기 이제 배경색이 변하면 그만큼 빨리 차는군요 아, 여기서 죽을 뻔했죠 저거 걸렸으면 죽었을까 어, 여기서 한 대 때린 거 좋았고요 저거 간판을 해보려 그러다가 괜히 실패하면은 볼로 갈까봐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선 아, 저거구나 싶었어 아, 저걸로 뭐 저, 번개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거구만 야야야야야야야 야, 여기서 진짜 진짜 살았다 여기서 이, 이 딸피가 날 살렸어 이, 딸피가 아니었으면 아아 대기 보는 거 보고 떴고 좋았어 어, 근데 뒤로 가고 아 근데 사비마루 쓰려고 했는데 사비마루가 딱 끊기는 거야 보니까 저기 없더라고 그렇지, 여기서 이거를 아, 이거를 딱 했더니 아, 이게 우연히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저게 저.. 대가리 깨기가 우연히 들어간 거야 진짜 저거 문빨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가둬놓고 그렇지, 위에서 맞으면서 내가 바로 이거 쓰고 그대로 몇 대 때린 다음 한 대 더 때리고 어, 저것도 또 이거 대가리 깨기 대가리 깨기도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서 내가 저걸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아 아, 좋았다 야아 프리봄~~~~~~~ 와아, 마지막에 지렸다 진짜 와아 야아 어, 마지막에 봤어요? 와아, 마지막에 가둬놓고 패는 거 봤.. 와아, 진짜 완벽했다 진짜 퍼펙트했다 아까 그.. 근데 이 머리치기가 두 번이 진짜 운 좋게 들어갔어요, 운 좋 근데 진짜 운, 운이었습니다 정말 운빨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좋겠을 거야 어, 돈이 왜 1밖에 없냐 아, 씨 아, 돈이 1밖에 없구나 어 아, 마지막에 진짜 아까 거기서 그 전기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잡았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 사비마루가 큰일 했다 아, 사비마루가 풀만 했다 어디 보자 엔딩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어, 이거 진짜 재밌다 아직 멀었다고? 이제 튜토리얼 끝났다고? 헐 말도 안 돼 그렇게 길어요? 또 얘 납치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 또 왜 또 왜 이게 있냐 너무 헛은 거 아니야? 아, 1부가 끝났고 2부 시작이더라 주군 가시죠 응? 어, 나 되게 신기한 피야 불사해 내가 그래서 불사가 됐잖아 그 대신 병들잖아 아,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살린 거구나 그때 3년 전에 아, 3년 전에 날 살린 게 이구나 아, 3년 전에 날 살린 게 이구나 아, 이제 불사가 된 애들을 다 죽이라고 죽여야 되나? 하이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도와야지 이제 스토리 조건 챙겨야 돼요? 아, 이거 스토리가 이제 엔딩이 되게 여러 가지인가 보네 아, 이거 난, 난 굿 엔딩으로 가고 싶은데 제발 굿 엔딩 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스포해도 좋아요 제발 제발 굿 엔딩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굿 엔딩 한 번 보고 다신 안 할 거야 배드 엔딩 따위 안 봐 어차피 답 정롤하고 아, 이거 엔딩 조건 아니에요 이거? 아 아냐아냐 돕는다 진 엔딩 할 거야 진 엔딩 진 엔딩 어떻게 해 제발 하고 다시 안 하려고 아, 위에 거 하려고 그랬더니 아, 네 지가 철칙을 지킨다면서 아이C 그럴 순 없습니다 황자님을 지키는 거지 아, 저의 철칙 아, 쟤 이제 괜히 여러분들한테 비굴하게 굴었네 시청자분들한테 아, 몇 번 안 죽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네 번, 한 두 번 정도? 아, 그러.. 아, 힐 엔딩이구나 샤이 나님 먹었습니다 와 음, 그렇구나 교위 내 주군 만약에 커지면 잘생겨졌을 것 같아 오, 오 한 번 더 말 거니까 적어준다 용윤 끊기 어어 불사를 막는다는 뜻인가? 저는 이 주군 roller 용윤의 눈물 용윤의 눈물이 있으면 되는구나 하, 용윤의 눈물이 있으면 되는구나 혁롱, 이거 이 혁롱 아, 여기에도 저런 불사의 왕자가 또 있었구나 타켈루 용의 눈물 유동근씨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오케 알겠습니다 또 주실건 없나요? 또 주실건 없나요? 아, 또 책을 읽으시겠네 아, 다행히 또 납치되는 건 아니네 어, 내가 이신을 만나러 가나? 진짜 그러면? 어, 저기 A쪽이야? 템, 템 없나? 템이 하나 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아, 자석 꽂혀라, 아 이럴 줄 알았어 세이브 교이 아, 또 위에 또 잠가 놨어, 또 똑똑세 이름 귀엽다 아, 또 그놈들이랑 또 싸우겠네, 그 그 표창 다니는 놈들 연타고 다니는 놈들 자, 집으로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교이 이거 어떻게 나가지? 문 안 열리나? 그래서 어디로 가라니, 어디로 가라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집은 무서워, 갑자기 다른 데서 이상한 애들 날라온단 말이에요 공화를 따라가는 저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계신데? 의외로 어, 오 아, 여기 살아 있었구나 얘가 아사라이신, 이신이에요? 어, 뭐야 또 갑자기 뜬금없이 술 마시래 아, 독타 쓰면 어떡하려고 아, 얘 손자가 게니치로구나? 헉 어, 아, 다행이다 잘 막아줬대 아, 다행이다 아하 워가 어우아 아, 푸, 하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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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radical 내 이름까지 알고있어 네, 이거 물리쳤다 하는 그 사람이지 불사.. 끊기게 돼 술을 대접한다 일단 탁주를 대접한다 오, 진짜 맛이네 아, 독은 없구만 그러니까 그것은 견이치로의 죽음 어, 걔 스승이 있어요? 나가나가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다 시도 토모에 토모에? 토모에란.. 어우, 여자인가 본데 그러면? 토모에는 일부.. 어.. 그 사람의 눈을 뺏기고 싶으면 모두가 거기에 힘입어야될 것 같다 하하하하 불사배기 어어 죽지 않는 자들을 죽일 수 있구나 아 이게 뭐 불사모음을 가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널렸어 왜 갑자기 불사가 이렇게 메리트가 없네, 유니크하지 못한거야? 선봉사로 가야겠다 아 불사배기라는 검이구나? 그게 칼이 그 칼을 얻어야 되는구나 엑스칼리버처럼 불사가 트렌드구나 불사 인플레이션이야 이제 아 감옥을 통해서 가야겠다 또? 아 감옥도 무섭겠다 또 아 또 괴물같은 놈들 많이 나올거 같애 오케야 부타맛이다 아, 자 혹시 뭐 아이템 같은 거 안 주십니까? 아, 안 주시는 거 아이템 같은 게 있는지 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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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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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뭔 일인데 뭔 일인데 뭔 일인데 뭔 일인데 뭐야 이거 뭐,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누가 난리 났는 건데 지금 누가, 누가 지금 난리 났어 아, 밖에 아, 소리 한 번 냈다고 아주 그냥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뭐에 쓰는 거지? 어, 환약 두 개 좋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또 있었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공격 안 하겠지 여기 안 온 것 같은데 어 이거 아까 저놈들이었구만 아 양옆에 저렇게 있다고 빡세겠는데 보스는 잡았습니다 아까 이거 어떻게 쓴다고? 알비 딴 것이 필요하겠구만 prick 아이 네 아 아니 아니 잘 줄겨 고프 좀 아니 그것은 저 아 적 neuro 아, 저 컴온 이거 컴온, 들어와 들어와 아, 저 축.. 화포 저거 되게 좋네 폭죽이 폭죽이 저게 딱 다굴 맞을 때 진짜 개쩌네 그죠? 이런데 왠지 아이고 아이고, 템의 기운이 있어서 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죄송하구만 앗쇼? 이런데 이런데 전부 여름 를 와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폭축 너무 좋은데 아, 얘네 두 명은 좀 빡세다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지나가.. 지나가셔야 돼요 x2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 와아아아 타겟이 안 돼가지고 타겟이 안 돼서 죽었다고? 아C 겁나 쎄구나 얘 아, 사람은 안 밴대 얘 엄청 강한 거 아니야? 귀신을 밴대 더 무서워 어, 덕분에 어, 이것도 뭐지? 늑대에게 알아낸 것이 있다 서골을 열어놨으니 거길 통해 오너라 어 오히려 죽길 잘했잖아 어차피 왔어야 되는 거잖아 오, 그렇지 템 x2 오, 소총 요새의 신사 열쇠 낭떠러지 도장 오, 이거 어차피 딱 죽었어야 되는 건데 적절하게 죽었구만 하이, 교이 으, 을 잊지 못 지고만 넣었 이승이임과 와 Arthur 하이 훼이 훼이 , 시골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괴로우고 아, 그렇습니다 아시피 여위대는 딱 그에 교이 우리는 아마 모두가 어떻게든 탁테루가 선경에 가을때문에 꼽독해 책으로 다 찾고 있어 꽃? 꽃이란, 꽃이란 단소가 있다고? 앵우를 보여준다 앵우가 뭐야? 내가 주순 꽃이 있나? 아, 벚꽃잎 아, 나 처음에 벚꽃잎이 내 얼굴에 있었거든요 아, 할멈 잡고 받았다고? 아 어, 그럼 어차피 할머니 잡았어야 되네? 잘 됐다 대박이다 앵우를 건넨다 건네야겠죠? 건네야, 건네야겠지 아, 이거 이제 뭔가 엔딩이 바뀔거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되네 아, 3년동안 가지고 있었던거죠 어, 눈을 감으래 탁테루의 류인은 또 그쪽과 함께 살아있어 부탁드립니다 응 건넨다는데 왜 내가 봤냐 뭐 하는거지? 어, 희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해수가 늘어났대 오, 대박 어, 나 한 번 더 부활할 수 있다 어? 다이죽니 시스템 기요이 기요이 어, 향기 나는 꽃의 수기 기원에서 올라오는 물이야말로 향기의 열쇠다 기원의 물이 직계 고인 장소 그 변약수가 고인 장소라만 그 희고 향기 나는 꽃이 피어있을 수도 그 흰 꽃이 불사를 만드는건가? 어, 난 완전 무적이 되네 그 흰 꽃이 불사를 만드는건가? 낭떠러지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몸만 육체파야 준비됐네 아 닌자의 새끼? 오, 이제 뭔가 어디 사람 모양에 그려진 문이 오는 거야 오, 나 이제 세 번 열 수 있다 개인 치료까지 잡았습니다 사람 문이 쓰여진 그려진 그.. 문이 어딨어? 어딜 말하는 거죠? 어,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뭐냐 이거 오 붓 뭐야 우와, 뭐야 뭐지 여기 여기 부적 봐 이거 무섭게 아,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여기 절이잖아 아니, 이렇게 가까웠어? 아, 그럼 산 넘어가죠 산 넘어가서 위로 이렇게 갔으면 바로 갔겠구만 삥삥 들어갔어 산 넘어 다니는지 아주.. 아, 아주 긴 통로구나 아, 49분 바꿨다 그래서 저희 여자분들은 저렇게 쉽게 왔구만 어, 별로 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바로 바로인데 아닌가? 아, 여기에 또 동굴이 있나 어쨌든 아까 거기 한번 다시 갔다 와야 되나? 거기 다시 갔다 와야 되나요? 거기 뭐 템이 있지 않을까? 잉어도 잡아야 되는데 아, 중간 터널을 택략한 거구나 아, 중간 터널을 택략한 거구나 아, 중간 터널을 택략한 거구나 으아아아한 ㅠㅠ 아, 여기서 말라 어어어억 누가 어디서 잔재줄을 펴 어디서 잔재줄을 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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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스톱. 그대로. 그대로 기다려. 기다려. 내가 누운지 아니? 어, 내 누운지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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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냐 야 그 시체를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안한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야 물 먹으라는 로봇이 와서 어 어? 어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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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 이게 뭔 일이여? 출발 acerca чи ak